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뭘하면 될까 안돼! I can fly 하지만 낙법으로 무사히 착지 으악 자는 못다 젠자 Where's go? 마이라 근데 나 길 진짜 막갓하러 가는데 길 잘 찾는데 그치않아요? 내 자신이 기특하구만 마이라의 방귀인가 방귀 치고 너무 많은데 마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대 난 너의 방귀까지 사랑해줄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돌아올 수 있어 제발 너는 아직 안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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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쏴 세바스찬 안돼 마이라 뭐지 마이라 뭐지 마이라 어세러워하고 있어요 마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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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파노는 못 죽지 마이티오도르 마이티오도 죽지 마이티오도 죽지 좋 좋 가 세바스찬 이제 떠나 아니 내가 너와 Lily 이곳에 마이티오도 죽지 크릴 할 뻔했다 일단 총을 쏴볼까요? 마이라한테? 마이라를 따라서 유니온의 잔해를 쫓고 가십시오 마이티오도 마이티오도 동선 마이티오도 왜 좀더 거울을 빨리 가라고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? 너무 신나는걸? 이라시아 이마스! 미안하다 하지만 난 병의 신이야! 병치기! 자식아 많이 할까 많이 할까? 오 쪼시 나도 주먹이야 나도 어이 자식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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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강하구나 7발격 4 탈질 탈질 이 자식이 병맞춤 봐라 병맞춤 미안 미안 총 쏴야겠구만 총알을 총알 좀 버리더라도 쟤 달리기 왜이리빨라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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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상- 여기 상점 있는데? 여러분들 어 여기 상점 있네 사나도 많고 너에게 낙지를 젠장 다 먹을줄지 내가 지금 건축 업그레이드 엄청 했기 때문에 건축 정말 아파요 이쪽인가 쟨는 날 낙다니 안돼 내가 너무 무거운게 잘못이지 그리고 하필 저 밑에는 저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낙법 완벽한 낙법이었어 뭐야 저처럼 멈춰있는데 안 멈춰있는 친구들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용기 내볼게요 나 오늘부터 그래를 사랑해도 될까요 대박 죽 estimate 워어엉 관산심게 오조굽 지렁고 레리꿔위 으악! 하아..간별 남았다.. 이거 진짜 약초 하나밖에 없어? 큰일났다.. 왜 날 거울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? 어떻게 되겠지? 인생 꼭 죽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? 그니까 그니까 안이 왔다.. 안이 왔다..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맹 지금이야! 아아아아 저 자식 저 자식 괴물 자식 도망가야돼 바로 뒤에 있는거 같애 제발 터트리지 못하니 잠시 우리 대화로 풀어갈 생각은 없니? 우리한테 아주 좋은 대화수단 있단다 이번에야말로 널 죽여주지 들어와 들어와 왜 불 붙는거야 그렇게 나쁘지 않나보니 진짜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겼다 구질구질하게 많이나 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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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라 마이 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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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총알 한발도 없는데 이상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하나만 잡혀라 끝났어 아 하나님 안돼 I can go 역시 낙법은 대단해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양육권 싸움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아내는 저렇게 세는데 남편은 총들과 깔짝대는게 고장이래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불쌍한 남편 달리기 전 잘 못한 남편 She must be there I can't stop now